intro intro 여기어볼까? 여기어볼까? 기가 막히지.. 누가 사주는지 알아? 어떤 분이... 누가 사주는지 알아? 자연인! 자연인이 막 불쌍하다고 맨날 산에서 뛰어내린다고 사준거야 사서 버렸어 기가 차다 그지? 네 안 이뻐? 아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아 뭐 이렇게 색깔도 많아 오 오오 오 오오오 부럽지 네 이거는 옛날에 이거는 석상준이 사주고 가 주지스 주지스 하는 애 네네 너무 오래됐어 미안하다 자 요거로 살짝 자 어때 그냥 차지? 네 어우 고맙다 지금 어우 냄새도 좋아 어우 향긋해 아껴 신어야지 부러워? 네 부럽냐고 아 부럽습니다 부러도 어쩔 수 없다 야 여기 봐봐봐 여기가 손가락이 보여요 야야야야 야 바람이 바람이 통하여 그치? 어 예 바람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? 맞는 거 같습니다 손님 야 마주쳐라 야 키가 차다 신발 발바닥에서 농구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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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찮은데 먹어주는거지? 네 아 진짜 먹어주는 겁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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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! 너가 들어오기 전이야? 네 맞습니다. 저 들어오기 전입니다. 돈 벌어서 사가지고 오라고 너도. 알겠습니다. 돈 열심히 벌으라고! 예.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관통해야 되는데 이렇게. 아 진짜 비싸. 피니쉬!